자 그럼 첫 번째로는 기초적인 차트를 먼저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무기록을 사본을 받으셨을 때 그 기초적인 차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지금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보통 뭐 초진기록지나 응급기록지 같은 것들이 있을 건데요. 그런 기초적인 차트들을 분석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 화면에는 입원 초진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입원을 했을 때 첫 번째로 적게 되는 그 기록을 초진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는 언제 왔는지가 나오죠? 언제 왔는지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이 날짜를 보시면 진료일이 2015년 8월 2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됐죠? 자 2015년 8월 20일에 이 김 모 씨라는 분은 처음 병원에 입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주호서, 우리 주호서 뭐라고 배웠죠? 칩 컴플레인, CC라고 배웠죠? CC가 이분은 체스트 페인입니다. 어디가 아프다? 가슴이 아파서 오셨어요. 그 다음에 현병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병력에 프리브 넌디즈라고 적혀 있어요. 프리브, 원래 알고 있던 질환, 디즈즈를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리뷰 넌디즈즈, 기저질환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저질환, 우리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기저질환들이 여러분이 보험 계약을 하시거나 아니면 보상을 하실 때 반드시 이 환자분이 어떤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아야만 인과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사고관여도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의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HTN이라고 적혀 있죠. HTN 우리 알고 계시죠? 하이퍼텐전, 고혈압을 가지고 계시고 DM, 당뇨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SP, 콜레시스텍토미라고 적혀 있습니다. SP는 뭐냐? Status Post Operative, 수술 후의 상태를 SP라는 약어로 씁니다. 그래서 SP는 수술 후의 상태다. 무슨 수술을 했냐? 봤더니 콜레시스트, 담랑, 엑토미는 절제술이라고 했죠. 그래서 담랑 절제술하고 난 분이다라고 알고 계실 수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상기환자는 내원 일주일 전에 근육통으로 한약을 먹었다고 하고 내원 당일 오후 2시에 빨래하던 중에 콜드 스웨팅, 콜드 아시죠? 그 다음에 스웨팅은 땀이에요. 콜드 스웨팅은 식은땀, 그 다음에 팔피테이션은 우리 심장할 때 배웠습니다. 심계항진, 심장이 막 두근거려요. 식은땀, 심계항진, 그 다음에 숄더와 백으로부터 라디에이팅을 동반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숄더는 어디입니까? 어깨죠? 백은 어디에요? 등이에요. 어깨와 등쪽으로 라디에이팅, 뻗어나가는 통증, 방사통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럼 이분은 식은땀도 흘리고 심계항진,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깨랑 등으로 해서 방사통이 있어서 따가운 느낌의 체스트페인, 따가운 느낌의 흉통이 있는 게 1시간 반이나 지속됐대요. 그래서 본원 ER, ER은 앞에서 한번 그림으로 나왔었죠? 응급실입니다. 응급실을 통해서 내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초진기록지가 있긴 하지만 이분은 응급기록지도 있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리스크 팩터라고 있습니다. 위험요인. 어떤 위험요인이 있냐 봤더니 보통 그 위험요인이, 의학에서 기본적인 위험요인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이 하이퍼텐전은 고혈압이죠? 당뇨 DM, 그 다음에 HL이라고 적혀있습니다. HL은 하이퍼리피더미아. 리피더미아는 지방혈증이에요. 지질혈증. 근데 하이퍼죠? 높다라는 뜻이죠? 정상적이지 않게 지금 초과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고지혈증이라는 거죠. 지질이 높게 있다. 고지혈증. 그걸 약어로 HL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고혈압은 플러스, 당뇨도 플러스, 고지혈증은 마이너스 없다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SM은 뭐냐면 스모킹이에요. 흡연. 그 다음에 FHX는 패밀리 히스토리라고 해서 가족력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흉통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서 흉통이 있어서 왔기 때문에 혹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장질환의 과거력이 있는지 아니면 가족력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이렇게 체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가족력이 없고 담배도 안 피고 고지혈증도 없지만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EGD라고 해서 작년 가을 NS라고 적혀 있어요. 왜 저거 적혀 있냐. 체스트페이는 흉통이죠. 그런데 흉통이 심장이 아파서 생길 수도 있지만 명치 부위가 아파서 즉 식도염이 있거나 위에 상부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도 흉통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위 관계된 질환을 검사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려고 EGD라고 했습니다. EGD는 에스파고 가스트로 디오데노 스코피 이렇게 해서 에스파고 식도 가스트로 위 디오데노는 시비지장 식도 위 시비지장 내시경을 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EGD를 했더니 작년 가을에 했대요. 작년 가을에 했는데 NS 노말이죠. 노말 스태추스 정상이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위 질환과 관계된 흉통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배제를 해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MPO타임이라고 돼 있습니다. MPO타임은 왜 묻냐면 보통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응급수술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이 MPO는 눌라퍼오스 이게 지금 라틴어거든요. 더 입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금식 상태를 MPO라고 합니다. 그래서 MPO타임 지금 얼마 정도 안 먹었는지를 물어보고 여기다가 지금 적어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초진 기록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 봤더니 이제 과거력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과거력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제너럴 컨디션 전반적인 상태는 엑셀런트 아주 훌륭하대요. 특별한 게 없대요. 그 다음에 Childhood Illness 혹시 어렸을 때 아픈 게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없대요. None이라고 되어 있고 개통문진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뭐 제너럴 그 다음에 Eye, Ear, Nose, Throat 이러면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 다음에 알러지 상태까지 쭉 물어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반적인 전신 상태를 파악해서 진료과별로 분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한 체크가 없으면 보실 필요가 없고 이분은 아까 심장이 아픈 것 같다.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고 왔어요. 그래서 패스트의 스토리에는 뭘 물어봤냐면 PCI 우리 아까 PTCA라고 해서 관상동맥 성형술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 관상동맥 성형술을 PTCA 말고도 PCI라고도 부릅니다. PCI 둘 다 똑같아요. 관상동맥에 막혀있는 부위에 풍선도 넣고 스탠트도 넣어서 혈관을 뚫어주는 수술을 PTCA, PCI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혈관을 잘라서 우회기를 만들어주는 게 있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캐비지, CABG라고 했고 관상동맥 우회로술 이 두 개를 한 적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없다고 했어요. 과거에 오픈하트를 한 적이 있냐. 심장 개흉술 심장을 열어서 뭔가 수술을 한 적이 있냐 했더니 그것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전반적인 것을 쭉 봤더니 추정 진단으로는 rule out 이래서 nstemi라고 되어 있어요. nstemi 이것은 rule out은 우리 배웠죠. 의증 확실하지 않아요. 추정 진단인데 B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미는 심근경색증이고 non ST 분절 엘리베이션 미 라고 해서 B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정이 되는 게 아리스미아 우리 아까 글자 앞에 A가 붙으면 nothing 이라고 했죠. 리스미아 정상적인 리듬이 없는 맥박입니다. 그래서 부정맥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하이퍼텐전 있고 DM 있고 그리고 수술 후 상태 담낭절제술 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추정 진단까지 받고 계획은 우리가 뭐 굳이 안 봐도 되긴 하지만 대충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네모 칸 쳐져 있는 곳에 있는 단어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처음에 칩 컴플레인이 체스트 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체스트 페인이니까 심정과 관련된 것들을 쭉 문진한 기록지가 바로 초진 기록지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사람의 응급 기록지예요. 자 최 모 씨라는 분이 응급센터에 왔는데 여기 과를 봤더니 NE5에 왔습니다. NE는 신경과입니다. 뉴로매드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뉴로로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숫자는 아마 그 의사를 1, 2, 3, 4, 5번 숫자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신경과의 5번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언제 왔죠? 이때 왔어요. 날짜도 보셔야죠. 날짜를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제일 처음 봐야 되는 건 칩 컴플레인입니다. 칩 컴플레인인데 이 사람의 주 증상은 여기 보면 디즈니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지러워요. 어지럽고 그 다음에 NV 우리 NV는 뭐라고 했죠? 나오지야 하고 오심 약간 이제 구역질 나는 상태 그 다음에 V는 보미팅 토하는 상태 그래서 나오자 보미팅 이 사람은 어지럽고 그 다음에 오심과 구토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됐어? 3일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병 일자를 보면 이 사람은 분명 11월 2일에 왔는데 실제 이런 증상이 나타난 건 10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실제 발병한 날짜와 그 다음에 내원한 날짜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이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배웠죠? 프리뷰 언론 PT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 페이션트로서 자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는 밑에 한 번 더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하이퍼텐전이 있죠? DM이 있죠? TBC 결핵이라고 배웠습니다. 헤파타이티스 간염이에요. 이 네 가지는 어느 병원에 가서 어느 의료진이 물어도 기본적으로 묻는 기저질환 네 가지입니다. 고혈압 당뇨 결핵 간염 보통 비염 간염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결핵 간염이냐 물어봤더니 다 없대요. 마이너스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프리뷰 언론 PT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응급실 기록을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보면은 내원 일자와 발병 일자가 별 차이가 없고 시간적인 차이만 있습니다. 시간적인 차이만 있고 119를 타고 왔어요. 119를 타고 왔고 뭐 이럴 경우에 도통 우리가 이제 그 현장조사를 나가면 119 구급기록지 같은 것을 같이 떼와서 보기도 하죠.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질병 외의 사고를 종료를 봤더니 이 사람은 추락사고예요. 추락사고고 사고 원인은 우선 응급기록지에서 적힌 거는 비의도적 사고입니다. 자 그래서 주소 칩 컴플레인이죠. 환자의 내원 사유는 백페인 허리가 아파요. 등이 아파요. 그 다음에 보스로레그 위크니스라고 되어있죠. 하지인데 보스 양쪽 하지에 위약감이 있다. 감각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힘이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들을 위크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페인과 보스로레그 위크니스가 위크니스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현 병력을 볼게요. 평소 액티브 아웃도어 워킹 암블레이션 가능한 자 다 이 앞에까지는 다 영어예요. 암블레이션도 영어긴 하지만 다 아실 거예요. 액티브 아웃도어 워킹 밖에 나가서 활동적으로 걷고 보행이 가능했던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5월 20일 날 판넬 작업하다가 5미터 높이에서 FD를 했대요. 폴다운입니다. 폴다운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거죠. 낙상 추락을 폴다운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SD라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SD는 미끄러졌다. 슬립다운입니다. 슬립다운 했다라고 잘 안 쓰고 보통 SD했다 FD했다 라고 쓰지만 읽기엔 폴다운했다 슬립다운했다 라고 읽을 수 있죠. 자 그럼 이 사람은 5미터 높이에서 폴다운을 했대요. 추락을 했대요. 이후 로어 백페인 백페인 등의 통증이긴 한데 어디 아래 허리 통증 아래 등 통증이 있다는 뜻이고요. 보스렉 위크니스 하면은 양측 다리에 위약감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추락 후 이런 증상들이 있어서 병원에 내원을 하셨다고 해요. 과거력은 여기는 친절하게 한글로 써있죠. 당뇨병 DM 고혈압 HTN 이라고 우리가 약어를 주로 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주로 내원일자 이 사람 언제 응급실 왔는지 봐야 되고 그러면 사고일자 또 당시 여기 같은 경우엔 사고이기 때문에 발병일시가 사고일시겠죠. 이것도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질병 외의 사고의 종류 이 사람이 상해로 왔는지 기저질환으로 왔는지 질병으로 왔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너럴 위크니스를 실제로 봤더니 없는 것 같아. 이 개통문진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보는 상태예요. 환자가 얘기하는 건 아니라 의사가 봤더니 전반적인 위약감은 없대요. 전반적인 위약감은 없고 맥박이랑 체온이랑 이런 거 다 됐고 그 다음에 멀티플 트라우마 해서 예스 돼 있어요. 다발적으로 손상이 가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부분 이상의 블런트 트라우마 둔기 외상 이분이 떨어졌죠. 떨어지면서 뾰족한데 쾅 하고 부딪힌 게 아니라 둔한 땅바닥에 툭 하고 부딪혔기 때문에 둔한 외상이다 둔기 외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블런트 트라우마라고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트라우마 플레이스는 장소를 얘기하지만 여기는 지금 사고 내용을 적었죠. 5미터에 폴다운을 했다. 그 다음에 멘탈 스테투스 의식 상태가 어떠냐 알러타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죠. 청명한 상태입니다. 알러트 알러트를 했는데 이 알러트의 기준은 바로 GCS라고 하는 의식 사정을 평가를 합니다. 이 의식 사정을 평가를 하는데 보시면 세 가지로 평가를 했어요. 여기 보면 E가 4점 V가 5점 M이 6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E는 I 리스폰스 눈에 반응 자극을 줬을 때 눈에 반응이 있는지 버발 리스폰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머터 리스폰스는 자극을 줬을 때 나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인지 운동 기능을 보아서 이것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GCS의 총 만점은 15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15점 상태죠. 알러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졸려요. 지금 약간 눈이 감기고 있어요. 눈에 반응이 떨어지고 있죠. 그런 경우 드로우지 상태 13점에서 14점은 드로우지 기면 상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EVM의 점수가 8에서 12점이면 스투퍼 혼미한 상태 그 위에 더 점수가 좋지 않아서 4에서 7점이면 세미코마 그 다음에 3점 밑으로는 코마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다쳤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뇌의 손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의식이 멀쩡하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은 의식은 멀쩡한데 우측 어깨를 봤어요. 라이트 숄더를 봤죠. 라이트 숄더 여기에 PT에서 플러스 플러스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뭐라고 이렇게 있냐면 라이트 숄더 포스테리어 에리아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우측 어깨에 포스테리어 어디죠? 뒷부분 우측 어깨 뒷부분에 뭐가 있는지 볼까요? P와 T P와 T는 페인과 텐던이 있습니다. 페인은 우리가 아프다 통증을 얘기하죠. 텐던이 쓰는 내가 이렇게 눌러봤을 때의 통증이 있는 거 앞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페인도 있고 텐던이 수도 있대요. 어디에? 우측 어깨 후면에 자 그리고 스웰링은 부종 분명히 어깨에 통증이 있고 앞통이 있지만 부종은 없습니다. 스웰링이 없고요. 그 다음에 브로니스 멍 타박상도 눈으로 봤을 땐 확인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EXT점에서 운드라고 되어있죠. 이거는 익스터널 운드라고 해서 외부의 상처 보이는 상처가 있는지 봤더니 그것도 없대요. 없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모터라고 해갖고 운동을 봤어요. 숄더에서 리스트까지 어깨에서 손목까지 ROM은 가능하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ROM은 레인지 오브 모션 관절의 가동 범위 운동 범위에요. 우리가 팔 어깨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ROM이고 손가락을 이렇게 돌리고 구부릴 수 있는 것도 ROM이죠. 이것이 바로 관절 가동 범위 그 다음에 관절 운동 범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인지 오브 모션 ROM 이것은 품턴보다 훨씬 더 야골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ROM과 비슷한 거는 LOM이에요. LOM Limited 라는 뜻입니다. 운동이 제한이 됐어요. ROM은 정상적인 운동을 뜻하고 ROM은 운동에 제한이 있다. 관절 운동에 제한이 있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숄더 LOM DUTE PAIN 이라고 되어있어요. 숄더 ROM DNT DNT는 DUTE 라고 하는데 뭐뭐 때문에 원인이 돼서 뭐뭐에 키인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숄더 LOM DUTE PAIN 이라고 하면 통증 때문에 어깨의 관절 운동이 제한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응급운육질을 또 보면 여기 보면 CTL 스파인이에요. 스파인이 어디죠? 척추죠. 척추는 척추인데 보시면 TCTL 경추, 흉추, 요추에 척추가 쭉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추, 흉추, 요추, 척추에 대한 사정한 부분들을 적어놨어요. 앞이랑 비슷해요. 그 다음에 모터를 해가지고 이 운동 각 관절의 운동 범위에 대해서 평가를 쭉 해놨습니다. 그 평가를 해놓은 것을 뒤에서 한 번 보시면 우리 외전과 내전이 있죠? 어깨를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밖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을 외전, 어덕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덕션, 내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굴곡과 신전은 앞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굴곡이고요. 뒤로 했을 때는 신전이죠. 굴곡은 플렉션, 신전은 익스텐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회전은 회전인데 안으로 돌렸어요. 이렇게 안으로 돌리는 회전을 내회전 안쪽이라는 뜻의 메디아를 통해서 메디아 로테이션 내회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외회전 안에 있는 걸 이렇게 밖으로 돌렸어요. 밖으로 돌리면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밖으로 돌리는 경우에는 라테랄 라테랄이라고 하는 밖의 측면이라는 얘기를 써서 라테랄 로테이션 외회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운동 내용들은 나중에 MMT를 평가를 하거나 ROM을 평가할 때 중요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두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측굴곡, 족저굴곡, 내번, 외번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어요. 발목을 이렇게 몸쪽으로 들었을 경우에는 배측굴곡, 도지플렉션이고요. 그 다음에 발을 밑으로 발바닥을 아래로 더 향하게 만드는 건 플란터플렉션 족저굴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엄지발가락을 기준으로 해서 엄지발가락의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상태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상태를 4번 인버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의 반대쪽 새끼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상태를 외번, 에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단어들은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외우셔야지 나중에 그 근력평가를 하거나 RON평가를 할 때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응급교록지를 또 한 번 볼까요? 이 사람은 이제 경수에 손상이 왔대요. 경수에 손상이 왔는데 보시면은 서비컬 스파이널 코드 경추에 신경의 인저리가 왔어요. 경수 손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플렉처 플렉처가 있어요. 어디에? 뭐 아더 스페시빅 이거는 지금 특별하게 보지 말고 이 주위를 볼까요? 여기 V를 보면은 서비컬 버테브라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어디죠? 경추에 골절이 왔어요. 배세성 골절이 왔대요. 클로즈라고 적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골절이 있어요. 골절이 있는데 어떤 골절이에요? 멀티플 플렉처 다발성 골절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소라식 스파인 흉추에 다발성 골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골절이 있대요. 플렉처 근데 어디에 있대요? 바디 오브 스카플라 견갑골 체부의 골절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지금 척추체의 골절이죠. 척추, 경추체의 골절이 있으면 이것처럼 골절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경추체죠. 우리 배웠습니다. 버테브라 바디에 이렇게 골절이 있는 상태예요. 골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내려다 보시면은 여기 두 번째 벌스팅 플렉처라고 돼 있습니다. 벌스팅은 방출성 자기 위치보다 튀어나간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벌스팅 플렉처라고 하면 원래는 여기 빨간 동그라미 정도에 척추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척추가 이렇게 튀어나왔죠.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은 원래 있었던 해부학적 위치에서 앞으로 밀려 나온 상태 여기서도 원래는 척추는 이 선을 따라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척추의 골절이 척추편이 앞으로 튀어나온 상태 이것을 벌스팅 플렉처 방출성 골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트랜스버스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배웠죠. 극돌기 아 극돌기 횡돌기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횡돌기고 그 다음에 여기 등쪽에서 만져지는 뾰족한 뼈가 바로 극돌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프로세스 중에서도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에 뭐가 있다고 되어 있죠. 플렉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 여기가 지금 부러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여기서 봤죠. 플렉처는 플렉처인데 어디다? 스카플라의 바디다. 견갑 체부에 골절이 생겼다. 이러면 견갑골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쪽에 지금 골절이 발생된 상태가 바로 견갑골 체부에 골절이 있다. 바디 오브 스카플라의 플렉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플렉처 오브 펠비스 골반의 골절이 있어요. 골반의 골절이 있는데 이 밑에 한 번 더 내려가서 봤더니 플렉처 스페리얼 라무스 펠비스 플렉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라무스 펠비스는 여기 보시면 스페리어가 위고 인페리어가 아래에요. 그래서 위쪽에 위쪽에 치골에 골절이 생겼다. 라고 해서 스페리얼 라무스 펠비스 플렉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해부학을 하면서 해부학 쪽에 있는 그 단어들을 다 생각을 난다면 그 앞에 플렉처를 붙였을 때 어느 부위에 골절이 있을 거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응급 초기 이건 간호기록제에요. 간호기록제에서 여러분이 주로 보셔야 되는 건 환자가 무슨 증상으로 왔는지 그 다음에 과거력이 있는지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디사스리아나 잇칭, 래쉬, 우징 이렇게 빨간색으로 적혀있는 이 4개의 단어들은 굉장히 자주 쓰는 단어들이니까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은 헤데이크로 왔어요. 헤데이크 말이 어누래요. 그 다음에 현재는 디사스리아가 없는 상태인 두통으로 왔지만 구음장애는 현재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쭉 밑을 봤더니 래프트, 비지, 아이엔, 에프라고 적혀있어요. 래프트, 비지, 비지는 바잘강글리라고 해서 뇌의 아래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뇌의 아래쪽에 INF, 인팍션 뇌의 기저부에 뇌경색증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 다음에 하이퍼텐전이라고 해서 2014년에 진단을 받았고 약을 계속 먹고 있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지금 뇌경색, 두통으로 오고 말이 어눌해서 뇌경색이 의심이 되긴 하지만 ADL, 즉 Activities of Daily Living이라고 해서 일상생활 동작 자체는 혼자서 독립적으로 수행이 가능하셨던 분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뇌경색이 과거에 있었지만 그리고 고혈압 약을 먹고 있지만 평소에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최근에 병원에 왔을 때는 두통이나 구음장애를 호소했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보험 가입 전에 고혈압이 있었는지 여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기초의무기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